자 이렇게 먼저 허희영 교수님에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가 들어봤고요 또 반대쪽 입장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아마 저도 방송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KCGI 이른바 우리가 흔히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누구는 뿔났을 거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KCGI의 강성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굉장히 그 생긴... 죄송합니다 뭐죠? 언론에서 나오는 모습보다 굉장히 온화하시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사진들 보면 굉장히 분노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항상 적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뭘 붙일 때 적이 없는 사실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좀 심각한 상황이 국민들한테도 이게 뭐 사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심각하다는 표현이 같이 중립적인 얘기고 그런데 강성부 펀드와 강성부 대표한테는 이게 엄청난 지금 변수가 생긴 거예요 네 예상 못하셨죠? 이런 일 예상 못했죠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중에 저희가 뭐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나리오로 만들어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도 만들어놓고 그런데 설마 이런 무리수를 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한 6월 5월 6월 그쯤에서 3자배정 증자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했어요 꼭 산업은행은 아닌데 그리고 한 8, 9월 그쯤 돼서 제 기회에 산업은행이 3자배정 증자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살짝 살짝 들렸어요 몇 월달이죠? 그러니까 8, 9월이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에이 말도 안 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뭐 그냥 넘겼죠 그랬는데 실제 최근에 와서는 한 달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대안항공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살짝살짝 들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미 5월 달부터 세 차례나 회사에다가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어떤 내용 증명입니까? 만약에 증자를 하게 되면 구주주들한테 우선 기회를 주셔야 된다 그게 상법의 정신에 맞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참여하겠다 참여할 테니까 반드시 구주주들한테 기회를 달라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내용 증명을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 정관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관상 다른 회사의 정관하고는 조금 특별하게 다르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경우 이렇게 대부분 다 정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특별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원래 상법에서도 이런 정신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를 넣었죠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삼자배정 규정을 전체 발행 주식의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관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 긴급한 자금 사정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상법에서도 긴급한 경우 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 주주 평등의 원칙 그다음에 기존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할 때는 항상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못하겠다 우리는 참여를 못하겠다 하면 제3제를 구하는 게 맞죠 그게 형식적인 동의 절차일지라도 그런 동의 절차들이 기본이죠 사실은 그런데 강성부 대표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 이번에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들어오는 것은 그 정관에 기재된 긴급한 자금 사정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한진칼은 지금 제가 자료들 ppt를 좀 구해왔는데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ppt 자료를 자료의 중간에 지배구조도가 있어요 한진그룹에 7-1페이지인데요 지배구조도를 보시다시피 한진그룹에는 대한항공하고 진웨어 항공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정석기업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명동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비뉴엘 옆에 굉장히 큰 본사 사옥을 쓰고 있는 두 동이나 건물이 있고요 혹자들은 1조에 육박한다 그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엄청난 부동산이 있고 한진칼 자체에도 시청 앞에 지나가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사 사옥이 있어요 3천여억 원대의 본사 사옥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호텔들 호텔이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칼호텔 네트워크 호텔 4개가 있고 이명희 여사가 한때 하청업체 직원들을 폭행했다 해서 문제가 됐던 인천그랜드 호텔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호텔이 2개가 있고 제주도의 호텔이 3개죠 사실 가동 안 하는 파라다이스까지 포함하면 인수를 했죠 그렇게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와이키키 호텔 앤 리조트라고 해서 하와이에 가장 핫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 호텔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같은 경우 76억 잡혀 있습니다 장부가가 장부가로 되어 있군요 그 동네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게끔 역사적 원가로 잡혀 있습니다 진웨어도 지분 60% 가지고 있는데 저게 14억 5천만 원 잡혀 있고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진웨어의 60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데 네 역사적 원가로 자산 가치는 10몇 억으로 잡혀 있다고요 14억 5천만 원으로 제가 투자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평가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를 줄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얼마다? 108%다 108%면 사실 우리나라 평균 기업들 평균 부채 비율 중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하죠 대한항공에 비해서도 대한항공이 1200%가 넘는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우량하고요 아시아나항공 2300%에 비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우월한 재무구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진칼이 지금 긴급하냐 이 이슈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진칼이 긴급한 이슈는 아니고 결국은 누가 긴급하냐에 대한 문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제가 앞쪽에 페이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번 딜에 대한 저의 총평입니다 몇 페이지를 보여드릴까요? 세 번째 페이지인가요? 금융시장 노음 대안은 규정성장 이 차트를 말씀하세요 다음 페이지 지배구조 얘기 다음에 보시면 7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 혈세로 조원태 살리기다 그게 전 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전입니까 또? 출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명백한 검토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한진칼에 대한 평가를 이번 딜에 대한 평가들을 하는 시각들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찬성 논자들은 아까 항공대 참고로 항공대는 한진그룹의 재단이신 거 네, 항공재단 사실 정확하게 좀 정정당당하려면 조원태 회장이 오늘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겁하게 다른 분들을 대리인들 자꾸 내보내는데 아니요, 그거는 사실관계가 사실관계하고 저희가 조원태 회장을 섭외했는데 실패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언론에 나오고 인터넷에 평가하는 부분들을 결론을 내려보면 찬성 쪽 입장은 결국 왜 찬성하느냐에 대한 이유들을 보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다가 둘 다 죽는다 이런 의견들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원태한테 주는 특혜가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산업은행이 왜 민간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끼어들냐 이런 이슈들이 주였고 그다음에 국민의 혈세를 왜 낭비하냐 그러니까 손해보는 당사자가 조원태냐 기존 경영진이냐 한진그룹이 왜 빚더미 회사를 떠왔느냐 부실 자산을 떠넘기냐 이런 이슈들하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국민의 혈세 들어가고 독과점 이슈 생기고 각종 그런 이슈들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들이 있겠죠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항공업 전문가라는 분들이 불가피성을 다양한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대의에 만약에 그런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는 어떤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대의에 만약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졸속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자자들 보호의 단계에서 과정을 다 생략했어요 일단 기존 투자자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고 기회를 박탈했고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는 증자 참여할래요 라고 여러 번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답변도 없었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졸속으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수천억대가 넘는 거의 조단이 되는 돈을 투자할 분들이 계시긴 한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BW 발행할 때 저희 3자연합에서는 1조 이상 청약을 신청을 했었고요 그렇습니까 청약을 했었고 저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금융사로부터 조금 이따 공시를 할 텐데요 메리츠로부터 지금 1300억을 주식담보대출을 이미 받아서 저희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기존 투자자들한테 우리나라 상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도 무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 근간이 되는 룰들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혀도 되나 그래서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존재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대의를 쫓아서 이건 당연히 역사적으로 해야 될 과업이야라고 했던 일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디테일에서 당합니다 한진해운 사태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한진해운이 1000%가 넘는 부채 비율로 사실 누구도 시장에서 저는 사실 출발이 증권회사에서 대우증권을 출발을 해서 신한금융투자까지 제가 채권에 신용평가를 했었어요 크레딧 앤넬스트 크레딧 앤넬스트 하면서 나름 베스트 앤넬스트 오래 하고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관심을 갖게 돼서 지배구조 책자를 한 15년 이상 쓰다 보니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기업이 부도 날지 안 날지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했었던 직업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그 당시에 한진해운 인수를 하면 대한항공이 매우 힘들고 한진해운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쪽으로 당시에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인수를 하는 거에 결국 조양호 회장이 아까 회사를 단단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2013년 그런 판단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의 대한항공이 부채 비율 300%대까지 한때 그렇게 내려가고 500% 미만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의 1000%대로 떼었다고 저는 봅니다 한진해운에서 잘못해서 네 한진해운 인수하면서 사실은 대한항공 밑에 SO1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SO1은 정유회사죠 SO1이 대한항공 밑에 있었어요? 지분이 있었죠 지분이 2대 주주였어요 아랑코가 1대 주주고 그런데 바이백 옵션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 지분을 팔아서 그걸로 한진해운 부실회사를 인수를 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죠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를 보면 재벌 오너 경영의 어떤 한계들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자기가 지분을 10%도 안 가지고 전체를 자기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너무 독단적인 경영을 한 결과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마치 아까 경영을 잘했다 단단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조은태 회장이 경영권을 잡은 이후에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 대한항공의 재무구조 부채비율 또 그다음에 경영실적을 보시면 흑자를 낸 사례가 단 한 해 맨 첫 해 치임 직후 그때를까지 포함하면 두 해 정도예요 그래서 지난 만으로 따지만 7년 정도 동안 이익을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엄청난 누적 적자 1조 7천억의 단기 순손실이 누적돼 있었고 자기 자본이 지금 3조도 안 남아 있었던 상태인데 사실 2조도 안 남아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회계상의 평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경영 능력이 별로 없다? 네 없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허위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화물 때문에 잘 됐어요 대한항공이 화물 때문에 잘 됐다고 아까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경영을 잘해서 그렇다 젊은 경영층들이 우기용 이하 그것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화물기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용하는 것은 예전에도 했었어요 20년 전 10년 전에도 저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리고 화물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잘 막았고 그리고 삼성, LG, SK하이닉스 굉장히 잘하는 그룹사들이 수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올해 역대 이런 대단한 실적을 어떻게 보면 낸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순수원실이 났을지언정 영업이익이 가까스로 어쨌든 흑자는 흑자니까 이렇게 됐지만 그 잘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전인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아니다 질문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배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화를 하면 한진칼 또 지배하고 있는 대한항공 엄청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지분 취득을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세간의 평가는 그래서 연합을 조연아 부사장이랑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평가 저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고요 제가 오해를 몇 가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외국계 자본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조연아 부사장에 대한 얘기로 좀 접혀봐야 왜 조연아 씨랑 편을 먹었냐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은데 사실은 작년 12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리스마스 때 조은태 회장이 어머니를 세코챙으로 찌르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크리스마스 테러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집안에 약간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짐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1월 말에 저희 3자연합이 그 결과 탄생합니다 그 집안 이유인데 그래서 저한테 한번 어떤 손짓을 하길래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저도 경영에 참여를 안 할 테니까 저는 손정이가 되고 싶은 거지 내가 마윈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회사를 경영할 거 아니다 처음부터 펀드기 때문에 그래서 PF 펀드들이 지금 인드고 파트너스나 미국의 제일 큰 LCC 굉장히 수익성도 좋고 잘합니다 코로나 대응도 그나마 잘했던 회사들도 많고요 PF들이 펀드가 대주주인 경우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연아 씨한테도 거의 우리는 협약서가 각서 수준입니다 언론에도 다 공개했습니다 원문 사진까지 그래서 그런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조연아 씨도 일체 경영 간섭 안 하는 걸 우리가 약속을 확인 도장까지 다 받고 그리고 저희가 과반 이상의 이사 추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끔 무조건 다 어떤 구체적으로 저희가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그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이 탄생하는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누구랑 편먹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편먹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만히 보시면 작년 8월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작년 8월 초에 델타항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14.9%까지 지금 조원태 연합의 최대 주주는 델타항공입니다 조원태 씨는 6.5%밖에 없어요 지분이 그것도 앞으로 증자되면 5.8%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인 그쪽 연합의 최대 주주인 델타항공 14.9%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걸 크게 얘기하면 델타 연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어쨌든 그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오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자는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그거를 여러 언론에서 기자간담회나 뉴욕 가서도 그런 얘기를 조원태 회장이 했고요 강성구 대표를 만날 이유가 없다 강성구 대표는 최대 주주인 건 맞지만 수만 명의 한진칼 주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당했죠 같은 무시를 저만 당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권홍사 회장 같은 경우는 백기사로 초대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홍사 회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다가 녹음해가지고 녹음 파일까지 둘이 까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서 식사한 조원태 회장하고 두 분이서 식사한 자리를 법정에서 녹음해서 회장이라는 자가 그런 일을 하면서 녹음 파일까지 까면서 그러니까 권홍사 회장도 당연히 삐져 있었을 거고 그런 표현을 좀 그런데 마음 상해 있었었겠죠 그리고 조현아 회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 어떻게 보면 오갈 데 없는 세 명이 탈출구가 없잖아요 주주와 대화를 안 하고 어떤 이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고칠 건 고칠게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단결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산업은행이 이번에 한진칼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관계자예요 최대 이해관계자죠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수많은 고용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 굴지의 그룹인 hdc에서 2500개약금을 걸고 어쩌면 법정에서 몰치당할 수도 있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적당한 인수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산업을 살려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고용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진그룹 대한항공에서 인술해서 경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허위원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다른 나라들처럼 국적 대형항공사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에 큰 대의는 저도 언론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과정에서 지켜야 될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외국 누락이 돼 있거나 또 전혀 생략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도 작년에 아시아나 인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를 저희 큰 그룹사 끼고 같이 해서 큰 그룹사들이 들어가서 민간에서 이 회사를 좀 좋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득을 했었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보니까 사실 실사를 왜 하겠어요 이 장부 회계장부를 그대로 믿으면 회계실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1년씩 hdc나 저희나 실사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회계장부 외에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투명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저는 사실 딱 했죠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마지막에 들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hdc 현산도 올해 실제 우선협상자가 작년 12월에 된 이후에 올해 거의 지금까지도 이게 종결이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봐왔더니 회계장부에서 볼 수 없는 커다란 부실이라든지 걱정거리들 당장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우발 채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인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든 한지칼이든 이런 인수를 고려할 때는 주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동의도 구하고 그리고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밸류에이션이 사실 이런 가치평가가 옳으냐에 대해서 이 회계장부는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면밀히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그 유상정작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겠다는 뜻은 산업은행 돈이 아닌 kcgi가 조성한 돈으로 그러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사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불가피하다면 정말 그렇게까지라도 그거는 주주가치에 부합되나요 무리수를 도서라도 하겠다고 하면 저 포함해서 주주들한테 조은태 씨도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주주들한테 기존 주주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댓글에 있는 질문 좀 대신해서 제가 여쭤보면 결국 우리 kcgi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의 정말 올바른 성장 이런 것들이라는 건 명분이고 실제로는 폰도 들어가서 거기서 최대한 이익 받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그래서 최대한 갈등 상황들을 좀 고조시켜 놓고 그럴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빠지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니겠죠 사실 저희가 투자해서 투자를 시작한 건 2018년 8월부터였고 그래서 9% 공시를 한 거죠 5% 초과돼서 9% 공시를 한 거가 정확하게 2년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14일이니까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펀드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펀드들 중에 누가 이렇게 2년 이상을 계속 들고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를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산배각해라 송현동 부집한다고 뉴스에 놨듯이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다 저희가 바라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시어머니처럼 코치했던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되고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기쁘긴 한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 본질적으로 이 회사가 변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둬보세요 그럼 아시아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까지 어제 3프로tv 제가 애청자이기 때문에 항상 보는데 어제도 권순우 기자가 출연하셔서 그런 얘기하시는데 대우조선해양이니 두산그룹 구조조용 과정이니 지금까지 많은 구조조용 과정에서 이렇게 산업은행이 거대한 익스포저를 가지고 그런 어떤 자기들을 투자했고 대출해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채무 탕감이나 출자정환이나 아니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이제 채무 유예라든지 이런 조치들 없이 이렇게 그냥 민간기업에 이렇게 딱 떠넘기기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와 조은태 회장 쪽의 어떤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분쟁 상황을 이용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반쯤은 국책 항공사로 가는 첫 단추를 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만 더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9시가 돼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깊은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인터뷰에서는 뭐 법적으로 하시는 거 다 하시겠다 이런 건지 왜냐하면 지금 장식학원 주주들한테도 그게 중요하다 약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이 뭐냐 보면 억울하죠 사실 눈 뜨고 코백인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하나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우리 제대로 좀 챙겨 봐지면서 그 과정 절차들을 좀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강행을 한다면 취소를 지금 어제 얘기했던 발표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해주시면 가장 고마운 일이고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기존 주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그거를 법에다가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증자에 대해서 증자를 좀 중단해 주십사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펀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투자자들을 대리해서 저희 이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뭐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케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저희가 벌써 한 9시가 다 돼갖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에 혹시 또 시간이 괜찮으시면 허락해 주신다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얘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으니까 한 번 저희가 다른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죠 자 KCGI 강성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한국의 영향을 놓고